저도 어제 얼핏이 검사들 관련된 이 드라마를 보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정의로운 검사 얘기예요. 근데 약간 벌써 저도 얼핏 보면서 약간 코웃음이 쳐지더라고요. 한국검사는 그런 검사를 진짜 찾아보기가 어려우니까 이긴 있어요. 말단에 말단에 있거나 아니면 다 이제 지금 검사분들 몇 분 계신데 다 밀려나고 사실 뭐 그런 사람이 출세할 수 없다. 이건 한국사회에서는 거의 불분률이죠. 정치검찰들만 출세한 세상이니까 정의로운 검사는 살아남기 힘든 검찰 집단 아니냐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치면 이제 정말 검찰 왕국은 쟤들이 이번에 한 건데 이게 이제 마지막일 것 같아요. 선생님. 그렇죠. 이게 만약에 윤석열이 무너지면 한동훈이 나는 달라요. 아무리 한다고 한들. 한국사회에서 이 보수 세력이 국민을 지배하고 통치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국민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엄청난 저항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지배 집단이 없으면 통제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등장시킨 것이 군부 집단이었고요. 박정희로부터 시작돼서 전두환까지 이어지는 군사독재였죠. 그래서 이걸로 통제를 하다가 조금 풀어졌더니 난리가 났죠. 또 그다음에 민조화운동에다 뭐 진보운동이 막 폭발하고 그러면서 나온 게 이제 검찰 집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군사독재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독재 형태로 검찰 독재가 등장했던 것이죠. 검찰 독재를 등장시켰는데 얘네들이 지금 얼마 되지도 않아서 거의 바닥을 드러내면서 국민들로부터 배격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누구를 중심으로 내세워서 국민들을 지배할 수 있을까요? 저는 미국이 결국 99세력이 구상하는 것은 그것밖에 없다고 봐요. 수박들. 여기저기 있는 수박들 끌어모아서 소위 보수대원왕 같은 자민당 제재 같은 그런 정도 기획을 할 수 있을 뿐 특정한 세력 집단을 끌어들여서 독재를 하기에는 힘들다. 선생님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걔네들이 뉴라이트를 키운 게 사실 뉴라이트는 소위 데모하다가 변자라는 놈들 아닙니까? 주로가. 이게 이제 2000년대 초반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뉴라이트가 사실상 이제 소위 보수에서 새로운 보수. 그러면서 이제 운동고들 중에 변자라는 놈들이 이렇게 한 건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수박들. 뉴라이트와 수박을 합치는 뭔가 그런 걸로 가려고 하는 그럴 수도 있겠군요. 뉴라이트가 한국 사회에서 자리 잡기에는 조금 어려울 겁니다. 그래요? 지금은 사실 다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은 지배하고 있지만 이걸로 끝날 거다 같이 그것 때문에 같이 날라갈 수는 높죠. 아 같이 날라간다. 그러면 이제 수박들로? 네. 뉴라이트는 한국 사회에서 일단 일본에 대해서 너무 숭일, 종일이기 때문에 이 민족 정서에 너무 안 맞거든요. 뉴라이트는. 미국만 숭배했으면 좀 모르겠는데 일본까지 그렇게 하면서 웨라이트다 보니까 네. 웨라이트가 되면서 한국 사회에서 저변을 넓히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이번에 이제 검찰 왕국이 끝나면서 이 뉴라이트도 같이 그렇죠. 끝장나버리지 않겠나 이런 거네요. 그러면 이제 수박들. 없죠. 다른 게. 그러니까요. 뭐 조금 진보, 보수, 중도 이런 걸 표방하는 사람들 끌어모아서 막 잡탕밥을 만드는 거죠. 네. 네. 수박 섞어가지고 아, 그런 면에서 사실은 윤석열도 그때 위기가 왔을 때 박영선이나 양정철 비서실장을 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 맞습니다. 사실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서는 높죠. 지금 봐서는 지금 얘기 나오는 것들 종합해보면 사실이었던 것 같고 조선일보 사설에도 보면은 어떻게 그런 애들을 쓸 수가 있냐 그거 네가 진짜 보수냐 이렇게까지 나오더라고요. 네. 네. 그런 얘기가 공공해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도 나름대로 보수대원합을 하려고 했던 거죠. 아, 머리 쓴 건데 네. 그래서 저는 김경수 사면도 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미국도 독자적으로 보수대원합을 생각할 수 있고요. 윤석열이 그 정도를 생각하는데 큰손 머리 속에서는 얼마나 큰 그림이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네. 이야, 흥미진진해지겠습니다. 네. 아무튼 근데 이제 이 검찰들 뭐 역시 검찰은 검찰입니다. 이번에 명품백 관련해가지고 다 무혐의를 그냥 때려버렸습니다. 대한민국 검찰 파이팅입니다. 네. 화이팅! 뭐 검찰이 그렇게 안 하면 검찰입니까? 선생님 이거는 이제 우리 국민들 가슴에 불을 질렀다고 봐야죠? 제발 좀 탄핵에 나서달라. 네. 그래서 이제 검찰개혁은 검찰이 자초한 거예요. 네. 우리 좀 개혁해 주세요. 네. 나 좀 말려줘 이런 거 있잖아요. 보통. 그 악마 들린 사람들 보면 영화에서도 나오거든요. 자기가 자기를 제어를 못해가지고 막 외치잖아요. 날 좀 죽여달라고. 나는 도저히 통제가 안 돼. 악마라고부터 나를 구해줘. 그러려면 나를 죽여야 돼. 이렇게 외치는 것이 영화에도 등장하는데 검찰이 딱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우리 개혁해 줘. 우리 이렇게까지 나쁜 짓을 많이 하는데 우릴 가만 놔둘 거야. 나로서는 어쩔 수 없어. 우린 이미 통제가 안 돼. 통제가 안 돼. 거의 뭐 완전히 전체가 악마화 됐어. 이런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다음엔 어떤 정권이 등장하든 간에 검찰개혁을 안 하고는 힘들 겁니다. 반드시 해야 될 겁니다. 국민들이 이를 걸고 있기 때문에요. 사법부도 비슷해요. 저렇게. 선생님 이게 이제 사실 이 검찰개혁 이건 정말 우리 국민들의 가슴 속에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 그걸로 굉장히 화인처럼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검찰청 앞에 가서 시위도 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한테 속고 그렇죠.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안목의 부족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큰 손이 미뤄져버리니까 저는 진짜 그 말이 이해가 안 됐거든요. 한참 소위 추임 갈등 당시에 왜 문재인 대통령이 갑자기 윤석열은 문재인 정권의 검찰총장이다.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하냐 도대체 저 얘기를. 윤석열을 날려서는 안 되는 거였죠. 그러니까요. 당연히 날렸어야 되는 건데 그때 우리 정서로 네 맞습니다. 그걸 봤을 때는요. 만약에 큰 손이 없었다면 날렸겠죠. 저는 큰 손이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못 날렸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참 이제는 이게 지금 흘러나오는 이 특종들 단독 보도들을 보면 뭔가 큰 손으로 윤석열을 좀 버리고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되면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걔네들의 그런 기득권 체제 지배 체제가 무너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최대한 안전하게 수습하고 연착륙시키고 보수대함을 만들려고 하겠죠. 큰 손은. 그렇게 치면 이 수박들의 움직임을 이제는 예의주시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뭔가 진보 개혁적인 것처럼 나서는 그 순간이 바로 윤석열의 탄핵이 필요한 거죠 예의주시할 수 있는 게 раздел인 것 같아요. 예의주시하십시오. 예의주시하십시오. 917, 111, 1010 예의주시하십시오. 917, 111, 121, 917 101, 111, 121에 517 감사합니다.